돌아온 K 뭐지? 여긴... 어디지? 우와! 여기 재밌겠는데? 으으으... 으으... 우와! 으어... 우와... 어? 전에도 와 본 적이 있나? 어딘가 익숙해... 여기도... 이것도... 어? 아니, 뭐야 저건? 뭔데 따라와? 아하! 저기가 나가는 출구인가 보군! 뭐야? 다 쳐있네? 왜지? 오케이! 그럼 여기서부터 한 번 더 가볼까? 자! 하나, 둘, 셋! 오, 오, 빨라! 간다! 다, 어서 센트럴로! 아무래도 K-베이스 에너지 흐름이 심상치 않다! 심상치 않다면... 아마도 우리가 기다렸던 일이 일어나려는 모양이야! 야호! 오, 정말이에요? 지금 갈게요! K-가 돌아온대요! K-를 닦아줘야 하니까 맛잭 좀 준비해주세요! K-오! K-를 위한 고장 염려 부탁해요! 피터! 오일 듬뿍 준비해줘!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아서 여기저기 뻑뻑할 거야! 하하하하! K- 기다려! 내가 간다! 셀리! 무슨 일인데 그렇게 신나서 가고 있어? K-가 깨어났대! K-가? 베끼! 베끼! 스캐닝 빈! 베끼! 시작됐어! 시작됐어! 저 너머에서 에너지가 강해지고 있어! 위험해, 베끼! 위험해, 베끼! 미켜! 우와, 나 뭐지? 굉장하다! H- 어?! K- K? 베끼! K- K! K... K... 깨어났구나! K- K?" 그거 나 말하는 거야? 어... K-가 들어왔어! K-가 돌아왔어! K-가 돌아왔다구! 저기, 당신들은 누구지? 뭐라고? 너 듀크와 싸운 거 기억이 안 나? 대륙간 터널을 개통하려고 했던 것은? 듀크? 대륙간 터널? 그게 무슨 소리야? 기억을 잃은 건가? 설마... 무슨 소리야? 그러고 보니 내가 누구지? 좀! 안 그래도 얼떨떨해서 정신없어 죽겠는데 성가시게 왜 이래? 너 누구야? 누구냐고? 뭐? 나야, 너! 우린 제일 친한 친구였잖아! 아, 그래? 내가 너랑? 오케이! 셀링, 어떻게 된 거냐? 아무래도 케인은 완전히 초기화된 것 같아요 초기화? 초기화라니? 그럼 케인은 계속 저렇게 멍청한 상태여야 하는 거야? 아니야, 하지만 케이는 다시 처음부터 능력치를 쌓아 나가야만 해 그럼 케이의 플랫폼은 그 레벨에 맞게 업그레이드를 해줄 거라고 그렇다면 케이가 완전히 모든 기업과 능력을 되찾을 때까지 아주 오래 걸리는 것 뿐이죠 하지만 그동안 우리가 도와줘야 하고요 그런 거라면 문제 없어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자꾼 요즘 화재 개선을 좀 해봤지 어때? 느낌 굿이야? 케이, 졸지 마라 제프리, 너무 힘들어요 정말 전 우등생이었나요? 그럼 넌 항상 만점을 받았단다 아, 참 이상하네 왠지 난 공부를 못했을 것 같은 기분인데 일반 트레인은 선로를 벗어나서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로봇 트레인은 로봇으로 변신한 후에도 잠시 선로를 벗어나 활동할 수 있죠 여기다 네가 마지막으로 개통하려고 한 터널이 넌 대륙간 개통을 통해 센트럴 에너지를 안정화시키려고 했었지 우와, 나 굉장했구나 우리들의 케이였다고 터널을 개통할 수 있는 건 너밖에 없어 멋지지? 너 짱 멋있었거든 아, 그거 좀 부담되는걸 정말? 그 전엔 나밖에 없습니다 절 믿어주십시오 였다고 미리 말해두지만 예전에 나를 기대하고 온 거라면 실망하게 될 거야 뭐야? 너도 내가 기억을 잃었다고 원망하러 온 거야? 나도 잊어버린 거지? 내 이름도, 얼굴도 다들 날 미안하게 만들어야 직송이 풀리나 봐 예전에 내가 얼마나 훌륭했는지 모르지만 말도 안 되는 존재랑 비교되는 듯한 내 기분 같은 건 알아? 그래, 네가 누군지 기억이 안 나 미안하다고 흥, 네가 그런 모습이 되었든 말든 나랑 무슨 상관이람? 아, 아, 미안 지레 짐작하고 화풀이해서 난 상관없어 어, 어? 네가 그런 모습이라도 상관없다고 예전에도 너는 케이였고 지금도 너는 케이야 어, 어, 어? 어, 고마워 내 이름은 잔네야, 잔네 이제 다시 잊어버리지마 어? 어, 잔네 기억해둘게 어, 여기있다 어? 쉬는 시간이 너무 길지 않니? 얼마나 찾으러 다녔는 줄 알아? 걱정했다고 케이였, 기쁜 소식이야 네가 깨어난 덕에 드디어 센트럴도 안정화 단계에 들어섰단다 얼른 가보자 어서오서 이로써 정지됐던 많은 건물들 다시 깨어날 수 있을 거다 네? 건물들이 깨어나요? 그래 이 세상의 건물들은 모두 살아있지 너에게도 있잖니 널 지켜줄 케이베이스가 그, 그럼 저 먼저 실례할게요 그래 이 느낌 케이가 돌아왔다 케이가 돌아왔다 케이가 돌아왔다 내가 분명 다시 깨어난다고 말했다 나 평소 내가 주는 드링크를 고맙고 막 마신 덕분이다 다시 작동해줬어 고맙다, 케이 다녀왔어 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